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공간 앰프와 TR 앰프 어떤 앰프를 선택할까 장단점에 대한 비교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될텐데요 전체적인 일발론과 개관론이라고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공간 앰프의 장점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된 방식이기 때문에 단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있습니다만 장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진공간 앰프를 경험해 보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는데요 장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시간 시청 시 피로도가 적다라고 할 수 있고요 보다 부드럽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들으시는 사용자라든가 음악을 쾌감 있게 들으신다라는 측면에서도 물론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쾌감보다는 참 우리를 풍성하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해주는 그런 힘을 TR보다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음악적인 뉘앙스를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다 포근하다 감싸주는 듯한 그런 느낌과 같은 느낌적인 요소들 아주 지표적인 부분들이 아니에요 측정기에서는 거의 캐치가 안 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만 고급 측정기라고 하면 정밀도에 있어서는 그들이 더 우위에 있지만 우리 인간의 감각을 측정하는 데에서 더 유리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감 있는 편안한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이런 메리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세부적으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배음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TR램프보다는 조금 더 구현을 잘 해내는 느낌이고 그것에 대한 퀄리티도 좀 더 만족스러울 확률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청취하는 스타일이 좀 따라 달라요 소편성 뭐 클래식 같은 거 들었을 때 중고역에서 약간의 미묘한 잔향감 배음 같은 걸 싹 감돌면 요거 한번 맛보면은 계속 배음 쫓아다니게 되기 딱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TR보다 훨씬 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출력 대비 체감 구동력이 좀 좋다 라는 말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3와트짜리 5와트짜리 10와트짜리 증거 램프가 질비하기 때문에 TR램프는 좀 출력이 낮아 봐야 50와트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배나 더 출력이 낮기 때문에 힘도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의 구동력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R 대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치적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상쇄하는 정도로 구동력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건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매칭 부담이 좀 덜하다 매칭에 대한 부담은 실제로는 더 많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공한 램프는 예를 들어서 뭐 EL84 싱글이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방식이 어울릴만한 스피커들이 좀 보다 분명하게 판단이 되고 예상이 되고 그런 걸 경험치가 많지 않더라도 뭔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TR램프로 취임이 약한 계열 EL84 싱글에 육박하는 그렇게 단순하고 힘이 없는 계열의 TR램프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에다 써야 쓸만해질까가 답이 좀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을 띄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매칭 부담이 덜하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불이 들어오는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다 진공한 램프는 이미지에서 뭐 저런 구닥다리 방식 되게 허접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면은 실물로 봤을 때 훨씬 이쁜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멋지다 라는 생각 드리구요 어 소리적으로 어디가 잘려졌다거나 필터로 걸려졌다거나 광대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TR램프가 좀 더 광대역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진공한 램프가 협대역이어서 나쁜 쪽의 특성을 가지지는 않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좁은 특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인간이 쉽게 체감하기 어렵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퀄리티의 스피커에서는 이게 체감이 주로 안되고 오히려 이 약간 좁은 부분이 상당수의 스피커에서는 오히려 더 득으로 동작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풍부한 사운드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식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TR이 풍성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진공간의 풍성함과 TR램프의 풍성함은 좀 괴가 좀 달라요 느낌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라서 저는 참고로 진짜 제대로 된 TR램프라고 하면 TR쪽을 더 아주 뚜렷한 객관적으로 더 우수한 소리라고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긴 합니다만 이쪽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진공간이 내주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비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풍부한 사운드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리가 TR보다 더 편합니다 수리에 대한 발생 확률은 진공간 소자의 노후 오래 사용하실 때 시간에 따라 대략 한 3천 시간 전후로 사망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이 3천 시간 러닝타임을 소모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진공간 앰프 일반인들이 쓰던 진공간 앰프 아직도 번들 진공간 꼽혀 가지고 멀쩡한 케이스 정말 많아요 물론 하루 종일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진공간을 교체하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디오 수리점에서 진공간 앰프 수리 못하시는 수리점 사장님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든가 굉장히 뭔가 특수한 회로를 구현했다 하거나 구하기 되게 어려운 소자들을 이용한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적 진공간 앰프는 티아램프보다 훨씬 단순하고 접근이 더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PCB 하나만 열면 되는데 티아램프는 막 수직으로 레이어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열다 판나요 훨씬 더 피곤합니다 기본적으로 열어야 수리를 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진공간 앰프는 대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리의 확률은 높지만 수리를 했을 때의 필요도는 훨씬 낮기 때문에 사실 진공간 앰프에 대해서 많이 꺼려 꺼리시는 부분들이 결국에 고장이라는 부분을 아마 연상하실 것 같은데 티아램프라고 고장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진공간 앰프 라고 무조건 다 고장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공간은 진공간이 문제가 되면은요 직접 교체하시면 돼요 그냥 해당 관 2,1,3,4가 나갔다 딱 보면은 보입니다 불이 안 들어와요 4개의 진공간이 들어간다라고는 4개 중에 하나가 딱 안 들어오면 어느 날 생기는 거죠 한쪽 소리가 안 나거나 이상하거나 그러면 딱 보면은 관 하나가 나갔습니다 해당 진공간 사가지고 꼽으시면 바이어스라는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당장 쓰시는 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회로가 고장나지 않은 이상 또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품 수급이 좀 더 쉽습니다 칩자항, 칩컨덴서, 표면 실장용 부품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진공간 앰프에서는 사용되지가 않고 이번에 기본적인 수동 소자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하기도 쉽고 교체하기도 쉽습니다 수동 바이어스를 할 수 있는 기종은 수동 바이어스 값을 약간 낮게 잡고 약간 높게 잡음에 따라서 음색이나 구동력 같은 댐핑 같은 것도 약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테스터기 정도를 바이어스를 잡을 수 있는 레벨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개인이 약간 공부하면 가능한 지점이라고 하면요 TRM도 바이어스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범위가 상당히 훨씬 더 좁고요 개인 수준에서는 좀 거의 불가하다 오실로스코프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셔야 되고 그것을 가변 저항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서 바이어스를 마치는데 이 가변 조절을 마치는 범위가 TRM가 훨씬 더 좁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파트예요 그리고 부품으로서의 가치가 진공간 앰프 쪽의 것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진공간도 좋고요 트랜스도 좀 더 좋은 게 들어가고 출력 트랜스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컨덴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빈티지 계열이라면 꽤 쓸만한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TRM들은 또 만들기에 따라서 좋은 것들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대부분 저렴한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한데 빈티지 진공간 앰프라면 좀 싼직한 것들도 지금 기준으로는 제법 좋은 부품들이 들어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잘 활용해서 자작을 할 수 있고 튜닝을 할 수 있고 제조를 할 수 있는 앰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되시는 분들에게만 유용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부품용으로 중고로 쓰다가 고장 났습니다 부품용으로 판다고 해도 TRM과 진공앰프는 사실 거래가 됩니다 가격만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이럴 때 중고 100만원짜리 TRM 고장 났습니다 20만원 팝니다 약간 애매합니다 살까 말까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라면 100만원짜리 진공간 앰프 30만원에 10만원 더 비싸죠? 30만원에 팝니다믄요 구매하실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에요 장단이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동급 기준으로는 진공간이 뭐가 쓰였냐 트랜스가 뭐가 쓰였냐 회로가 무엇이 쓰였냐 싱글이냐 PP냐 파라 PP냐 네거티브 피드백을 사용했느냐 안했느냐 오텔이냐 여러가지 방식에 따라 그 변화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 적재적소에 매칭을 하는 데서 싹 들어가서 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TR은 상대적으로 대출력 파워앰프냐 일반 특성의 파워앰프냐 정도로 해서 뭔가 이렇게 딱 집어갖고 매칭이라는 부분에서 넣기가 훨씬 더 좀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진공간 앰프의 장점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TR 앰프의 장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이 후반부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TR 앰프의 장점은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THD라든가 신호대의 자본비 SNR 같은 부분에서 진공감보다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한 소리를 구현하고 싶은 스튜디오 사운드를 구현한다든가 음악 만드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TR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소출력이나 대출력의 범위가 좀 더 넓고 대출력 파워앰프에서는 TR 앰프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TRM IC 앰프에 좀 더 가까운데 IS 앰프는 요만한 앰프들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공한 앰프로 요만한 앰프는 없잖아요 구성적으로 더 소형화의 장점을 가집니다 보다 더 우수한 노이즈 억제력 아까 말씀드린 신호대 자본비라든가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라든가 기 외에 기타 어떤 측정적인 부분에서 노이즈에서는 TR 앰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청담상 엄청난 차이를 주지는 않거든요 다만 스피커 귀 앞에 가서도 쉬하는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TR 앰프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광대역 설계에 좀 더 유리하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진공한 앰프는 TR 대비 약간 협소합니다만 이게 결코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니에요 엄연히 광대역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 시스템 전용 룸에서 제대로 된 소리를 세팅해서 나가고 정말 저역하니 웅 하고 완전히 찍어버리는 진짜 무슨 지진 같은 것까지도 느낄 수 있다던가 완전히 넓어서 벽을 완전히 뚫어가지고 그냥 하늘 전체에서 소리가 나는 듯한 이런 초광대역 같은 것들을 구현하신다면 TR이 조금 더 물론 여기는 일반 TR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TR 앰프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설계와 수리가 조금 더 까다롭다 그리고 저전력이고 저발열 입니다 상대적으로요 TR도 A클래스 같은 걸로 만들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대체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고 방열판을 통해서 열을 쉽게 다운을 시킬 수가 있다면 진공한 앰프는 공냉식이죠 그래서 앰프의 진공간의 간격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소리가 발열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게 맞구요 동급에서는 더 작고 더 가볍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이구요 최저가형 제품에서는 TR 앰프가 단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공간 순수 진공간 앰프로 아무리 싸게 만들어야 중국산 알리발 이런거 해봐야 10만원 정도는 그 밑으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면 TR 앰프는 만원짜리도 만들 수 있구요 5천원짜리도 만들 수가 있는게 같은 중국산 기준입니다 물론 엄청 허접한 요만한 것들이지만 그냥 마치 우리 PC 스피커 2만원짜리 안에 들어가는 앰프 쓰셨던 것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런 5천원짜리 등급의 앰프가 됩니다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서 최저가형에서 TR이 훨씬 더 유리하구요 거의 IC 타입이라고 말하는게 좀 더 맞아요 전형적인 TR, CANTR, TR, FET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동급 기준으로 TR 소자나 트랜스에 따라서 그 변화폭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논 앰프 어떤 FET 쓰고 마란치 앰프 TR 쓰고 어떤 TR 쓰고 온교가 CANTR 쓴다고 해서 이 세 브랜드의 성향 차이는 당연히 분명히 있습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브랜드의 TR 하나만 다른 소자를 썼다라고 하는 변화폭은 있지만 그게 아주 크지 않다라고 하면 진공안 F 쪽은 EL34냐, KT88이냐, KT120이냐, 300B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화폭이 그보다는 조금 더 많게 떨어지는 부분이 때로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더 장점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근데 장점 쪽으로 한번 꽂아봤습니다 좀 균일한 성능이라는 관점이죠 이게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도 확확 달리는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도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말씀이라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주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테일은 다 생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테일은 나중에 단독적인 리뷰들 같은 데서 좀 더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